전투를 준비해라, 영웅들이여 적들을 제거할 준비는 되셨나요? 함께 적을 물리치자 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다 5, 4, 3, 2, 1, 싸우거라 3, 5, 4, 3, 2, 2, 1, 싸우건으로 우리 요새를 방어해라 우리 요새를 방어해라 출발 특성을 선택해 나 끝났어 예술 승부 영웅들이여 내 총애를 넣고 싶다면 복무를 모으거라 속애를 적당하게 썼어 적을 처치해 적을 처치해 히힛 이번엔 누가 먼저 공모를 처지하는지 볼까 특성을 선택해라 흐흐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 그쪽엔 뭐 좋은 거 있나 1,2,3,1,3,4,4,1,1,2,1,2,0 ㄷㄷ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주신 분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격이 좋지 않습니다 쇼핑몰이 히힛 이 쪽에 뭐 좋은 거 있나? 목표 확인 특성 관계하기도 하겠지 목표 확인 내 마음이야 무자비 무자비 곡물을 모으거나 내 저주에 걸리고 선택은 간단하다 무자비 무자비 좌측 è 1. 미니언 킬 지금은 빠져야겠다 뭐하는거냐 가서 치료를 받아라 당장 곡물을 모으거나 내 저주에 걸리거나 선택은 간단하다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그거 괜찮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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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